와우! 와우! 니가 너만 레비님 짱이다 이거!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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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 이 분 택배님? 이번에는 내가 캐리한다 왕탱이 어딨어 왕탱이 어딨어 왕탱이 어딨어 아아 어떡해요 떨리고 있죠 아 두칠이 액정 나가요 이거 티비라는거 걸렸으면 우리를 불하는데 왕탱이 어딨어 왕탱이 어딨어 제발 짜준거 아 X댔다 아아아아 X댔어요 아아 X댔어요 아 X댔어요 아 f거 저 켜 ㅌㅤ 모르하핳핳핳 몰라 이거 몰라 잠시만 sprayed 몰라 이거 praise 족 이거 뭐야? 우리 2단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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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숨어야 돼! 빨리 숨어야 돼요! 아 잘 갑니다! 미안해요! 와 크월이 완전 꿀! 꿀 먹네 꿀! 그 카나의 거대한 꿀 먹네 아 이건 안되겠다 나 혼자 남았는데 이거? 왜 나 할때 이벤트야 이벤트란건 안거 같아 상대방도 이것만 찾아서 싸고 레비님! 지하로가요 지하 지하 와 이거 그러면 처음으로 다 찾은거 아니야? 처음으로 다 찾은거네 어허 아 또! 또 이거야 나 나 술래 그만하고 싶어 오오오오오오 욱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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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십초후에 시작합니다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9, 8, 7, 6, 5, 4, 3, 2, 1 저 위에 왠 박스가 있지? 여긴 단골이야 여긴 무조건 한 명 무조건 가 근데 오늘은 없네 이번에 이벤트맵 아니에요 저거네 어 어? 환풍기 저기 없는데? 남아 맨날 줄래야 이 개게임 9, 8, 7, 6, 5, 4, 3, 2, 1 잠깐만 이거 뭐야? 이런게 원래 있네? 있네 여기 없나봐 나가야겠어 두 명이나 여기 있어 두 명이나 여기 있을게 아닌가 저 위에 위에 올라가봐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맛집이네 여기가 맛집이 누구 누구 남았지? 많이 남았네 30초 남았습니다 20초 남았습니다 9, 8, 7, 6, 5, 4, 3, 2, 1 뭐야? 사람이 있었어? 아니 미친 꿈 아니 미친 꿈 아니 미친 꿈 제.. 제 슈슈씨도.. 아.. 너무.. 너무.. 아.. 너무했나? 어 망했다.. 아니야.. 아직 아니야.. 아직 아니야.. 아직 아니야.. 아직 아니야.. 보고행위 올라도 될 일 아니지.. 이거 다 낀거.. 됐어.. 됐.. 됐.. 됐어.. 됐어.. 됐.. 됐.. 됐어.. 됐어.. 이거지.. 이거지.. 아니야..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엎드려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오케이.. 굿 오졌다.. 9.. 8.. 7.. 6.. 5.. 4.. 3.. 미쳐놔!! 아이씨씨.. 아.. 이거.. 내가.. 기차 막어.. 아.. X됐다.. 차단기 떴다..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반대로 정량 뭘 못찾겠다 그거는 60초 남았습니다 아 이거 죽어도 말하는거 들리는군요 야 이거를 게임 시작 1시간 만에 하라며 야 레비님 어떻게 여기 있지 이거 하고 좀비 모드 한번 해보자 자 좀비 모드 레비님 뭐야 아 왔다 왔다 오오오오오 잘가 와아 아 30초 남았습니다 아 좀비 모드하고 싶어 레벨렘 어 레벨렘 뭐야 20초 남았습니다 레벨 어떻게 가죠 10초 남았습니다 9 8 7 6 5 6 3 5 근데 몰라 5 4 5 5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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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걸 모르네. 또 하나요? 아, 여보세요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재밌었어요. 진짜 개꿀재미였습니다. 개꿀재미. 개웃기네, 이거. 아, 이 컴퓨터를 제공한 컬 누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 받았어요, 근데. 심심합니다. 아, 틀리는구나. 아, 내 전화를 안 받았네. 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근데 여기 좀비 모드에 있다는데. 한 번 해보죠. 응. 열심히 하세요, 차장님. 차장님이 열심히 하세요. 열심히 하세요. 더 안해요? 내가 퇴근들 어떻게 해? 지금 힘들어서 다 아는 데인데 무슨 좀비야. 아,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. 아, 좀비 개쟁이 잘해. 아, 좀비 개쟁이 잘해. 아, 고생하십니다. 아, 고생하십니다. 의문은. 그것 좀 해 주세요, 크아 캥님꺼. 아니. 자, 여러분. 우치 카드에 있는 추천과 지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내가 통화 다 끊어가지고 통화. 전체적으로 다 끊겼다. 음. 어허어 태기 뭐하려나 태기한테 전해봐야 돼 태가 호라이즌 한번 달리자 쫄라야 돼 형 싫어 뭐 이러는데 쫄라야 돼 형 오늘 딴거 할거야 한번 이렇게 딜을 한번 쑥 집어넣는 뭐 이렇게 뽀록뽀록 그려야 태가 같이 한번 자동차 달릴까 아 나 지금 잠깐 저녁에 잠깐 나가야돼가지고 아아 아 알았어 자 요렇게 한번 지금 두번 거절했거든요 세번 거절했거든요 네번째는 거절 못하지 요렇게 하고 떼어야지 태가 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요렇게 하고 있는거지 아 오늘 재밌었죠 개 웃겼네 개재밋네 축하합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아 땡깡 마일리지 있습니다 어 화장실 좀 금방 갔다올게요 塊 ком사실 네 weakness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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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껴줘. 뭐야. 나 껴줘. 나도 할래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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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쏙 뺐어? 아니 형님 나가시길래 형님 들어오세요 빨리 여기 방에 있어요 하나 뭐 무슨 방? 상점 버텨 아 진짜? 금방 갈게 위에 있잖아 인벤토리 얍 2m 옆에 됐다 겟머니 겟머니 어디서 볼 수 있어 우리끼리는 그냥 스카이프 켜고 하죠 얼마 되지도 않은데 뭐 어디 이쪽 이쪽 편 보고 저쪽 편 뭐지 뭐야 저기로 가야 돼? 응 아니야 그냥 해 그냥 해 방지에 클럽 하낙방이라고 되어있죠? 아니야 아니야 암호 알려주세요 아 아까 그 방이라고 그랬지? 암호 없어요 암호 없어요 붓 개만 내놔 야 이거 너무 편히 그런거 아닙니까? 우리 3명인데요? 이거 알아서 밸런스 되는거 아니에요? 아 이거 이거 조미모드나 그런거 없어요 와 나도 갈래 어디로 가 들어와 여기 여기 채널 3-방에 142번 방 3-4 형도 참여되나봐요 그냥 막 다 들어오는데 예 참여 참여하세요 그냥 빨리 들어오자 3-4? 아니면 우리끼리 해도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3-3이야 4야? 4야 4 3-4야 형 하나 있잖아 하나 방 하나 좀비방 있어 됐어 다 들어왔나요 지금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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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sovereignty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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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쓰거우 아 목소리 개좋았다 방금 다시 해줘요 레츠고 미쳤어 이거 미쳐 이거 미치냐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야? 좀비 잡으면 되요 누나가 좀비면 인간을 잡으면 되요 이게 근데 이것도 갑자기 좀비로 변하는거지 이따가 10조가 있고 일반 좀비가 있을걸? 이거 옆에서 제일 무서운데 이거 아 무서워? 누나 갑자기 옆에니까 좀비로 변해 크월이 너 소리 지를건데 어 아 또 괜히 한다 아니야 또 그들이 온다 그들의 눈물이야 흐흐흐흐 쩡 아 뭐지? 아 마운트 던져있자 마운트 던져있자 마운트 던져있자 마운트 던져있자 아 이거 개무서운데 우주 우주 마운트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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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입 이제 바뀔거야 예이건속 밖에 못들어? 아니 비 눌러도 무기 구입해서 되는거야 아니 비 눌러도 무기 구입해서 된거야 마운트 던져 오 웅트키 두로왔쩔 아 자동구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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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좀비로 변합니다 옆에잇는 사람 sollte 누가 좀비로 변할까 내 앞에 있는 사람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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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머 어디야 좀비인지 몰랐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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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 여기 문 시작 나 문 시작 싸 싸 싸 싸 싸 싸 싸 에에에에엥 야와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쭉 있다! 반대편에 있다! 빛보다 바른 배신 조미 희한한거 변했네 빛보다 빠른 배신 어이...뭐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ㅋㅋㅋㅋㅋ 와아 내 두사람들 어떻게 저거 네! 머리 밟아 내 머리 밟아 이거 많이들 하던데 이렇게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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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머리! 밟아요! 머리 밟아요 머리! 솔직히 도방은 하지 맙시다 홀까 우리 도방은 하지 맙시다 개같은거 쪼같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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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도방은 하지 맙시다 우리 쪼같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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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한명 남았다 한명 와 카스 그래픽 많이 좋아졌네 한명 손바꼭지네 한명은 사물이야 한명은 사물이야 탈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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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쟤쟤쟤쟤쟤쟤쟤 빨리 가x3 이 바보야 바보지만 빨리가 빨리 올라가 막치 말구 올라가x2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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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x4 죽여, 죽여! 죽여, 죽여! 오스쿨이 개가 봐 조혁파워 장난 아니네 그냥 뒤로 확 밀리네 저 구석에 있어요 구석에 어 앞에 와요 앞에 와요 발 조심하세요 앞에 있는 사람들 발 조심하세요 까불지 말고 발 조심하세요 뭐야, 아이 야 나 수루타 야 나 아우 나 쟈로 총 던졌어 야 어 안돼 안돼 밑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으아아아암 빠른 대신 빠른 대신 으어어어어어어 어? 어떻게든가? 위 애가 벼어졌어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좋아 애들아 야 제발 쟤 말아줬어 저거 왜 앞을 안봐 나 척이 없었나봐 어? 계단만 두시다 계단 자 올라가세요 10초 남았어 우리 살았어 계단만 두시다 계단 왜 10초 남았어 5 계단75 계단하듯이다 올라갔지? 저 사람들? 저기 저기 올라갈 수 있어요 아 진짜 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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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긁으면 돼 아 뭐야 결국 이 총이 장탄수가 많아야 돼 이게 짱이야 이게 짱이에요 185 저기서 너무 오랜 시간에 어? 총 뭐야 이거 올라오세요 도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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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그쪽 도와줄게 도망쳐 빨리 팍!" 바보야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에서 때릴 수 있으니까 바닥에서 천장으로 손 긁을 수 있으니까 난간에 서 있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 어 아 괴로워 빨리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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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위에 누구야? 이새끼 뭐야? 안치려니 안 내려와? 야 이게 내려와 이씨 안되었어어어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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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지마세요 앞으로 가면 닿아요 이렇게 양쪽 옆으로 붙으세요 양쪽 옆으로 붙어 나처럼 자 양쪽 옆으로 붙어서 앉으세요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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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멍 개구멍 뒤에 개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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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야 위험했어 안먹어 개구멍 개구멍 보고 계세요?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잡았어 잡았어 머리도 뚫었어 으웅 야야야야 올라온다 올라온다 하나 올라온다 오옵 ㅋㅋㅋㅋㅋ 20초 남았어 와아 도거님 뒤질뻔했어 나 죽을뻔했어 밖으로 던져 밖으로 밖으로 보내 그거 아도마 앞에 있다 누구야 이거 빗북잼님 나와 나와 다 다 형 오 따라졌어 안됨 따라졌어 아아 가셨거든여 저분 구해주자 구해주자 어 뭐야 이겼네 야 저 개구멍 생겼네 형님 어 나도 몰랐는데 개구멍 있네 오우씨 옛날에 할 때 우리 할 때 없었는데 할 때 없었는데 나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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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앞을 막아야 아아 빨리 가야 될 시간이 없다고 개멀단 말이야 뭐 못아야 되는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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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올라간다 되게 힘든데 아 이번에 나 약간 숙주냄새 나는데 아 나 숙주냄새 나갔어 여기가 숙주냄새 나갔어 진짜 난리갔다 뒤로 빠져 뒤로 빠지세요 뒤로 빠지세요 여기 안돼 빠져 빠져 여기 아니야 뒤로 빠져 도망쳐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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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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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좀비온다 좀비온다 미친 좀비온다 우리 여기서 최대한 막아야돼 여기 총 쏘지마 누구누구야 아이디 뭐에요 카멜레오님 카멜레오님하고 이름이 안보여 앞으로 나가지마세요 조심하세요 뒤로 나와있어요 자 내 머리 밟어 내 머리 밟어 서로 머리 밟어 머리 밟어 머리 밟어 머리 밟어 점프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세요 올라가 겹쳐 겹쳐 최대한 올라온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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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고하자 나 어디에 올라가자 drowning 올라와 올라와 장전해 지금 장전해 저 필대로야 어머어머어머 뭐라ажу 운구멍하자 죽으면 어떻게해 야 누구야 긁기 긁기 아이 저 죽었다